오! 어서와! 무도회는 방금 막 시작했다고! 무도회가 끝날쯤엔 멋진 문장을 한 쿠키를 선발할 예정이랍니다 꼭 끝까지나마 무도회를 즐겨주세요 선발까지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인지 두, 둘 다 너무 멋져 하지만 내가 제일 멋지다고! 슝! 슝슝! 우와! 저기 큰 호박 분장한 쿠키 좀 봐! 크기가 엄청나! 우와! 진짜다! 엄청 크고 으쌰스한데 귀여워! 꼭 안아주러 갈래! 어? 혼자 남아버렸어 멋진 옷이네 오! 깜짝이야! 너, 넌 누구야? 난 펌킨파이마 쿠키야 넌 무도회가 즐겁지 않아? 응... 난 이렇게 쿠키가 많은 곳은 익숙하지 않아 그럼 좋아하는 건 뭐야? 난 예쁜 옷이랑 내 친구 피피를 제일 좋아해 그, 갑자기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지잖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면... 어... 나는 집에서 좋아하는 신작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소소하게 나를 위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쿠키들과 노는 건 어때? 난 이렇게 쿠키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무도회가 정말 즐거워 싫어하진 않아 음...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? 그럼 오늘만큼은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요? 어, 어... 그럴게 아!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대답해 버렸다 분명 피피도 좋아할 거야 이쪽으로 와 네...